국내 앱마켓과 대표 콘텐츠 업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해외 앱마켓의 종속에서 벗어나 토종 모바일 앱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출시될 NC소프트의 신작, 리니지W를 검색해봤습니다. 구글 앱마켓에서는 사전 등록을 받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원스토어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는 국내 대표 게임 3사에 모바일 게임 53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스토어는 6종,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2종에 불과합니다. 콘텐츠 업체들은 앞으로 국내 앱마켓에도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앱마켓도 콘텐츠 입점을 지원하고 이용자 권익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동반 성장 환경을 구축합니다. 글로벌 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 방안, 콘텐츠 개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말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를 철폐하고...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들의 종속 구조를 탈피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SBS 비즈 권수혁입니다.